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 가장 궁금한 것, 그 아이의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? 지금 가정위탁에서 아이가 잘 보호되고 있고요. 키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 몸무게도 많이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그때 이후로 계속 심리치료, 지원받고 있어서 학교에도 잘 증응하고 열심히 태권도 학원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. 2020년 6월에 사건이 발생했고요. 2020년 작년 12월에 부모들에게 유죄 선거가 났어요. 그래서 그 뒤로는 관련 보도가 없다가 저희가 지금 1년을 즈음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. 그 아이에게는 의붓 동생들이 3명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아이들도 사실은 부모가 다 수감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? 그 3명의 아이들은 양육시설에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막내인 경우에는 굉장히 갓난장이었거든요. 그 아이는 충격이 없겠지만 그 위에 아이들은 부모님이 학대를 하는 장면들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큰 휘중도 있어서 시설로 지금 보호되고 있고 그 아이들도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.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부모를 찾거나 그러지는 않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. 그게 다행스러운 건가요? 한편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. 그래도 부모가 좋은 건가요? 저는 이 업무를 한 지가 10년이 꽤 넘었는데요. 아이들은 맞으면서도 부모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는 아이가 꼭 있고요. 그렇지 않고 부모품으로 보내야 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이 아동의 부모 같은 경우는 의붓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6년, 친모는 3년을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항소를 했어요.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출소를 할 경우에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다시 만날 일이 있나요? 해당 아이 같은 경우 가장 학대를 많이 받았던 제일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피해 아동 보험 명령으로 아이를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이 다시 아이를 원가정으로 데리고 가는 건 힘들 것 같고요. 친권이 상실된 건가요? 상실까지는 아직 판결이 모든 게 다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. 재판 중이기 때문에.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지금 부모님이 출소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의사입니다. 아이들이 우리도 돌아가고 싶다 한다면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전년도 아동 보호 체계가 바뀌면서 새로 생긴 가정복귀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. 그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아동 보호 전문관에서 실시를 해서 부모하고 아이에게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합, 부적합으로 적합이 될 경우에는 다시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죠. 당시 학대 의심은 아동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현장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적받았습니다. 좀 개선이 됐습니까? 당시에 본 아동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거제라는 지역에서 창룡으로 이사를 왔었어요. 그러면서 아마 이 행복 시스템이라고, 이 아동 행복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신생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방문을 한다고 했어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더 발견이 늦어지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럼 지금도 이 시스템 자체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. 보완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전담 공무원 배치가 이무화됐다. 현장 잘 작동이 되고 있나요? 전담 공무원이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2명 이상 배치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. 특히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배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교체가 되고 있어요.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아동학대 업무는 경찰분도 마찬가지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.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교체가 되면 전문성의 문제가 되겠죠. 그러려면 또 3년 이내에 보직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아동보호체계가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전문성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1년을 지켜보셨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? 어떤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. 아, 저희 아동보호체계 말씀드리는 거죠. 그렇죠. 아쉬웠던 부분은 보호체계에 놓여져 있는 전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이 힘든 일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겁니까? 네, 조금씩 조금씩 정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실 이런 불가학력의 힘의 차이 아니겠습니까? 아동을 대상으로 아니면 동물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, 이런 학대는 좀 사회적 관용 없이 대처를 해서 시스템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현장에서 그런 부분 가장 잘 아실 테니까요. 계속 좀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